제가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을 3D로 제작하고 있고요 멸종한 동물이지만 고증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석을 발견해서 그 토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이름은 김진겸이고요 현재 콘텐츠 제작 회사인 비타민상상력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톡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만들었죠 제가 폴더에 넘버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폴더 넘버가 259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200종이면 웬만한 유명한 애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공룡에 꽂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딱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건데 얘네들은 계속 바뀌는 재미가 있거든요 연마다 고증이 바뀌는 것들도 있고 얘들도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겉모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만드는 게 있죠 대표적인 공룡 중에 하나가 스피노사우루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60공룡이랑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이 돛 딸린 거 돛 딸린 게 제일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얼굴도 약간 악어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는 애거든요 그런데 걔가 원래 주라이공어 3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족보행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티라노가 지른 이족보행이라고 했는데 14년도 때 논문이 발표되면서 다둑보행이었을 거다라고 바뀌었으니까 깃발이 많이 짧아지면서 그때 당시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바로 3D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모형도 그렇고 이런 골격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뒤에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3D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실루엣이거든요 실루엣이 안 맞으면 아무리 디테일 파봤자 안 나와요 구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을 최대한 잘 잡고 그다음에 근육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그 3D 데이터를 가지고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 번에 뽑기는 힘들어요 잘 안 나와요 무조건 파팅을 해서 뽑아줘야 잘 나오거든요 공룡 중에도 색이 발견된 애들이 몇몇은 있거든요 걔네들은 딱 그 색으로 웬만해서 칠하고요 그거 아니고 실존에 있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칠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육식공룡 중에서 머리가 제일 큰 공룡이에요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해서 덩치도 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고생계에 살았던 거대 물고기예요 둔클리우스테우스라고 고증을 계속 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화석으로 발견된 것 말고 얘네 살갗이 발견되는 건 거의 없단 말이죠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 고증을 가다 보니 화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뼈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골골골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 위에는 티라노사우루스고요 이 밑에는 트리키라톱스예요 그래서 티라노가 트리키라톱스를 사냥했을 때 어디서부터 먹었을 거다라는 걸 연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미국 자연사 박물관 스미스오니언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겠다는 걸 19년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 전에 뼈 같은 사진들 조립하고 있는 거나 그걸 보고서 제가 티라노하고 트리키라톱스 뼈 만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보면 되겠다 해서 바로 3D로 만들었고 그걸 출력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키라톱스는 목에서부터 머리가 뜯겨져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뭔 거예요?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그때도 꿈이 그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커서 공룡책을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지금은 공룡책 여러 권 내서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이렇죠? 꿈 중 하나가 공룡 덕심의 시작? 네, 그렇죠 공룡을 만들기 전에는 옛날에 주라기 공원 피규어 모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 한에서는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다 손에 넣었었죠 산업 디자인이요 디자인과에서도 3D2를 배워요 이걸 가지고 공룡을 만들어보자 해서 독학을 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도서관을 가봤어요 책을 빌리려고 옛날에는 선호하는 공룡보다 좋아하는 공룡 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작업하다 보면 좋아하는 공룡은 자료 많은 애들 자료 많은 애들 만들기 좋은 사진도 많고 논문 자료도 많고 이런 애들이 좋아요 머리뼈 하나만 발견돼 발톱 하나만 발견돼 이런 애들 너무 싫어요 목표라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랑 저희들의 공룡이나 공룡 골격들이 박물관에 멀리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도 여러 명이 우리가 만든 걸 볼 수 있게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